안녕하세요 정보보호안기사 산업기사 27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차시는 정보보호관리 두번째 시간 정보보호 대책의 종류 키사의 ISMSP, ISMS, PIMS 인증, ISO 27000인증, BS 1012인증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대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DOA 수준을 결정을 하고 위험 수준을 결정을 하고 그 감소시키는 방법들은 위험 분석 평가에 의해 위험을 처리할 건지 수용할 건지 회피할 건지 정가할 건지에 대한 전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대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 수용, 위험 감소, 위험 회피, 위험 정가 이러한 방식으로 위험 정보보호 대책을 수입할 수 있다 요거는 거의 지금까지 숫자된 것에서 한 80%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이 수험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어떤 기업이 정보보호 위험을 치약점 점검이나 보안 점검을 해보니 이러한 치약점이나 위험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위험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방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 대처 방안은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가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여기 위험 정가, 보험 우리가 위험은 치약점을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치약점이 이러한 위험을 발생을 시킨다 근데 그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보험으로써 해결하고 싶다 그게 바로 바로 위험 정가에 이런 방식의 위험 정보보호 대책 마련하는 위험 처리 방법이 바로 위험 정가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 맞는 위험 처리 방법을 고르시오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개별적인 설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념하고 사례들도 같이 연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보호 대책 위험 평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인증, 정보보호 인증 우리 국내에도 정보보호 관련된 인증이 있고 외국에도 정보보호 관련된 인증이 있는데 정보호 관련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첫 번째 키사 ISMS-PISMS 이 시험이 설명드렸지만 어디에서 주최한다고 말씀드렸죠 키사에서 이 문제를 주최하지 않습니까 키사에서 만든 인증 체계에요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에는 과거에는 이게 법에 대해서 하는 건데 과거에는 ISMS라는 제도로 있다가 이게 지금 최근에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ISMS-P라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ISMS-P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뭐냐 이게 설명이 되죠 정보보호하고 P인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인증을 합친 거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를 위한 1년의 조치와 활동 이러한 것들을 우선은 정해놓은 게 관리 체계인 거고 이것들을 인증 기준으로 수립해서 이걸 적합한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키사 ISMS는 개인정보가 빠져있는 거죠 개인정보가 빠져있는 정보보호 관련된 관리 체계를 인증하는 게 키사 ISMS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정보통신 망법에서 47조에서 다 정리하고 있고요 법 일정규모 이상인 정보통신 사업자 한마디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DC 집착정보통신 운영하는 기관 학교, 병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키사 ISMS P라든지 ISMS 인증제도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은 키사, 금융보안원, 카이트, TTA 이렇게 4개가 현재 있는데 이 인증기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키사 ISMS P라든지 ISMS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민간 심사원입니다 인증 심사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름 돈이 되거든요 하루 심사하면 기본적으로 심사원 보일 경우에는 한 20, 한 8, 9만 원대? 뭐 세금 떼고 한 7만 원 뭐 요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심사를 자격증을 따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얼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정보부 기사에 있는 나양들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키사 ISMS 이 시험에는 왜 그걸 제가 잘하냐 제가 키사 ISMS P 심사원이고 ISMS 심사원이고 PIMS 심사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부 기사 자격증을 따시고 신부 가셔서 인증 심사원 제도에 맞게 심사원 자격도 취득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ISMS 나온지가 몇십 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유지되는 거 보면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PIMS 인증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 인증 개인정보 쪽 말씀드렸던 그 정보 그 시사 ISMS PIMS가 합쳐서 ISMS P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PIMS 인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잘 돼 있는지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그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통 방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각각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인증 항목 수가 한 104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ISO 27000 인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데 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ISO 바로 국제표준인 거예요 국제표준 국제 기관에서 국제표준 기관에서 만든 ISO 27000인이라는 표준이고 과거에 이제 이거는 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BSI 7799에서 발전된 겁니다 BSI에서 만든 브리티시 스탠다드가 ISO 국제표준으로 확장된 거죠 이게 ISO 27000인 인증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증 심사원을 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 저자도 ISO 27000인 인증 심사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심사원에 대한 자격은 다 보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 BS 브리티시 스탠다드 이거에 대한 만 12 이거는 영국에 있는 국가표준 협회에서 BSI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험 및 관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인정보 지침 옛날 때는 8대 지침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GDPR로 더 규정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OECD 개인정보 8원칙 말씀드렸던 OECD 개인정보 8원칙이 현재는 GDPR인데 GDPR로 훨씬 더 확장이 돼서 이 원칙은 사실상 법적 구성력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게 GDPR로 발전하면서 레귤레이션이 됐거든요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DPR로 확장돼서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젝션 액트 미국, 영국에 베스트 프라틱스 등을 기반으로 제정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글로벌 표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표준 인증 체계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또 이어서 정보 관련된 관리 쪽 영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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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